누나 이거 밥에다도 싸줘 누나 싸워달라고 누나 그 다음에 햄미랑 밥이랑 아니요 저기 이거랑 이거랑 바지랑 그 다음에 밥도 너무 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목신 불리말고 입에 넣고 오이섯 너무 크다 60,000ягFilm 배차의 남돌이 아멘 하ая 한 번 먹어봐, 그만하고 한 번 낫다 고기 응, 낫다 내 밥을 안 먹어 이쪽으로 줘요 이쪽으로 나도 다시 끓어 아니야, 이거야 안 돼 멀어, 그래 안 멀어 응 안 멀어 응, 낫다 응 가리 응 가리, 이거 응 나 혼자 사 봐 아, 못해 너무 맛있어 응 응 섬세인 맛 그거 그거 야, 이거 또 너 먹어, 갖다니는 응 고기에도 써 응 고기에도 써 고기는 응 응 어, 기봐 햄 떠줄까? 응, 알았다 아이고, 나갈 줄 알았어 거기 햄 안 먹어야 돼, 나갈 줄 알았어 아, 여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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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빠, 고기 먹으려면은 작은 거부랑 또 큰 거부랑 고모부랑 굉장히 영화랑 동길이 영화랑 고기 먹으려면은 오 돈이 없어서 조금 샀어 물질 먹으려면 다른 돈이 없어서 물질 먹으려면 물질 먹으려면 조금 사 가져왔어 예비 사 이제 불러서 주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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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요일에 같이 먹자 아니야, 일요일에는 무지장 어? 그러니까 노니까 다 가지 먹자 일요일에 노니까 그때 꼭 먹자 아아, 우리 목소리가 없어도 이래! 먹고 얘기해라! 맛있어? 먹어야지! 먹어야지! 응! 내가 광사처럼 맞아, 장약깐들! 옆으로 올린 것만은 많아! 먹자. 두세는 먹었어? 아니, 먹었어. 먹어. 얼른 와, 먹어. 엄마,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엄마, 잘했어. 응. 응. 잘 필요 없다. 엄마, 나도 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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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이거 찍어 먹어. 다시 찍는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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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ober. 건조bé 빚이었다. 엄마, 고맙다가 sì. 수건 빼wrõ다. 응. 한주원은 자신을 괴롭힘을 당하는 식도 없잖아요. 주움을 당장 데려가게 됐어, 이거 도와. 제가 왜요? 화경아! 엄마만 주로 한다고 가봐요. 이만 남창이 안 보여. 이만 남창이 안 보여. 이만 남창이 안 보이잖아. 잘했어. 한주원까지 데려간다니는 아까 탄탄하게 될 수 있을까? 응, 잘했어. 안 먹으면 두 Championg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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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은 일을 내자. 아까도 너 이렇게 마자. 엄마가 내 넣어 버튼 눌러. 버튼 눌러. 단종을 기어져 원장하게 돌아오면 화경이 되죠. 이거 왜 안되나 니 먹어. 왜? 친구는 눌러. 왜 눌러? 동영상. 지금 눌러주셨는데? 친구보다 저를 더 가까이 돌아가셨잖아요. 엄마 또 해줘. 아빠 해달라. 엄마 못 해줘. 뭐 어떻게 해줄까? 상추 같고. 그 찢어갖고. 이걸 고기랑 소세지랑 이거랑 같이 넣어줘. 밥 줘. 밥 줘. 밥 줘. 밥은 찍어서. 고기를 찍어서. 밥 넣어주고. 또 이거 넣어주고. 응. 윤재빈. 더워. 고생이가 자신 없다고 사장자를 도로한테 넘겼어. 아.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빨간다. 양반. 이게 내 빨았어. 신사정은 잘 배워만 그릇이 안된다고. 구상표도. 하 hopeless. 가위바위라. 이거에 빠우지. 이거ieved. 이거보다 나길래. 이거보다 나아. 이놈이 찍으면. 누가 빨리 안나요. 왜 내게 양보할 수 밖에 없었을까. 승복이라도 하시는 것도 없었지. 나는 스스로 상담을 찾자. 놀라운 상실을 알지. 그리운 거. 거싱성 착한 놈이 양파 먹고있어서, 양파 먹으러 가야해 양파 먹으러 갈 수 있는 양파 양파 먹으러 가야해 안 돼, 안 돼. 안 익었어, 안 익었어. 고기 먹고, 고기 먹고 있다. 아빠 고기 더 써줄게. 이거 뜨거우니까 좀 이따 먹어, 엄마가. 엄마, 아빠 제일 찍은 거 맞긴 맞네. 이거 저거 따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불어, 도빈 오빠한테. 저희말이 맞는지도 몰라. 아무 생각 말고 도빈한테 불어보십시다. 진짜 부족해지네. 불기만 해. 저희도 입에 잠옷통 채워. 안 그러면 쫓아내줘야, 막 확. 못 들어. 나 얼른 고기 써먹어. 네. 엄마. 너무 잘 먹는다, 야. 배고프네요. 엄마 어떻게 낼 거야. 해달라는 것도 맞지. 엄마, 어린이집에서 볶음밥 먹었대. 뭐요? 볶음밥. 볶음밥. 응. 이 시간이 몇 일이세요? 혹시, 엄마 어린이집 아셨어요? 몰랐다, 야기도 몰랐거든.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아, 안다. 집사 오는 거 봤잖아. 집사 오는 거 봤잖아. 엄마 아까. 잘못되기라고 했어? 아니, 말 안하고 있다. 고고하고 얘기를 해놨다고요. 엄마. 아니, 말 안해. 야, 얼른 먹어. 네. 헤레빈 천천히 보고. 맛있어. 맛있어. 잠은 맛이 없어. 여기 봐라.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잘 자랐는데. 자. 개 좀 끄다 먹어야 돼. 예쁘고 당장한. 내 딸인데. 내 딸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미안하다. 조금 미안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찾아달라고 했잖아요.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거냐고요. 엄마 집에 데려갔는데 요즘 가니까 몇 두째 고양이었니. 아버다 여기 단름이 ARE sagt пар이였는데. 직접 stub고 Vaseline Ara Cliff. 안 꾼? 안 꾼 닭 어제도 왜 이거로 생각했어